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대안과학이라는 기업인데요. 코드번호는 131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5일 오전 1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안과학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내 최대 실험기기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이제 바이오, 화학, 신소재, 에너지, 환경, 전기전자 등 다양한 연구 분야 실험에서 사용되는 실험기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 많은 실험기기들 중에 이제 냉동고, 초조온 냉동고, 초조온 냉동고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조온 냉동고를 생산함으로써 이제 이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관련주로 분류되었구요. 이제 최근에는 이 초조온 냉동고를 조달청과 68억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초조온 냉동고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화이자 백신이 유통되고 보관하게 된다면은 이 초조온 냉동고에 대한 수출이나 매출액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안과학의 매출이나 실적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2%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16,100원대의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정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추세선을 그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추세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약 19,200원대를 돌파해 주어야지 이제 하락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추세 전환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2%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추세선 돌파보다는 16,100원대의 지지선을 이탈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모두 약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백신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 화이자 백신 관련 이슈가 한 번 더 터져주게 된다면 콜드체인 관련주들로 이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또 어느정도 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통이 되고 보관이 되고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실적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조정은 받고 있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지선인 16,1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나 아니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화이자 관련 백신에 이슈가 생기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수급이 돌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상승할 텐데요. 그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이 19,300원대 19,3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상승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 백신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아마 정고점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6,100원대 지지선 이탈하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로 수급이 돌았을 때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대안과학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오니 대안과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쪽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리딩에 들어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일 미국 증시 또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며 이후에 9시부터 오전 9시부터는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이 추천 종목이 두 종목이 나가는데요.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는 두 종목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종목 명하고 그리고 그리고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준 매수가에 매수하셨다면은 목표가가 왔을 때는 저희 소장님께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 리딩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